3월 초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2부에서 하시죠 2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11시 40분이기 때문에 2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다 못한 부분이 있지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한미연합훈련 이게 지금 사실 작년 3월에는 코로나19 상황에다가 전반기 연합훈련이 취소가 된 적도 있고 한데 이 한미연합훈련 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것부터 좀 짚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우리가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판을 봐야 되겠죠 지금 한반도에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과거에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상당히 불안전하고 안목적으로 이루어진 모라토리엄 합의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과 같은 전략무기 도발을 중지하는 사실 중국식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그나마 안정을 유지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불안한 합의입니다 상당히 구속력이 있고 규범력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엉성하고 불안전하게 되어왔는데 그런데 3월에 한미연합훈련이 통상적 수준으로 재개가 된다면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우리도 전략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정당성이나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작년 10월 또 올해 1월에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신형무기들과 그다음에 8차 당대회에서 핵 억지력에 대한 어떤 북한의 다양한 언급들을 통해서 봤을 때 힘을 과시할 준비는 충분히 돼 있고 언제든 우리는 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 다만 미국이나 남한이 하는 거 봐서 그때 결정하겠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싱가포르의 엉성한 불안전한 합의나마 이제 판을 깨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마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우리가 치를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지금까지 우리가 북미대화 바이든 북미대화는 싱가포르 회담을 출발점으로 해서 거기서 앞으로 더 나가는 스텝을 발전하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합훈련을 통상적인 훈련으로 실시하게 되면 이런 흐름하고 다 모선되고 충돌이 되니까 결국은 북한이 어떤 전략무기를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시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가 이걸 이제는 판단할 때가 됐어요 더 이상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미연합훈련을 성형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정도의 열린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남북 간의 군사 공동위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일단은 쪽문을 하나 열어줬어요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 한 가지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북한하고 이런 문제를 한반도의 어떤 안정, 군사적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다음 스텝이 요구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나중에 서욱 국방장관도 그렇고 이것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북한이 지금 당장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고 설사 북한이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오케이, 대화를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너희들이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북한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더더욱 회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설사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이런 합의가 나오면 그럼 문제가 풀리는 거냐 아니죠 더 큰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간에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하느니 마느니 얘기하느냐 지금 북한 비밀 먼저 가지고도 이 나이를 쉬는데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그런 발표가 나와도 합의가 나와도 문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국 방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왜 이건 한미연합훈련이고 북한이 일종의 8차 당대회에서 굉장히 좀 일종의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2018년에 잠깐 좋았다가 그 위로 계속 악화되는 국민을 쭉 밟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했던 얘기는 남북관계든 북미관계든 이제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서 자기 시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지만 동시에 그렇지만 남한과 미국이 하기 여야에 따라서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양수겸장을 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일단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왕국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의 문제를 한미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되는 문제이지 이걸 남북대화, 북한이 받을 가능성도 없고 받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접근법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올해 들어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첫 단추를 좀 잘못 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한미 간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지금 아까도 우리가 오픈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석히 새로운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 출발섬을 연합훈련 중단을 통해서 이 한미 간의 앞으로 논의하게 될 포괄적인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자 이런 쪽에서 한미 간의 논의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일단 북한은 남한이 미국에 꼭두각시이고 줏대 없이 행동한다고 그러면서 관계를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초특급 머저리라고 그러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의 막말은 뭐냐 하면 네 생각 없이 미국에 따라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고 반면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남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트럼프를 그때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미 정상으로 견인해냈던 원동력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남북 대화가 선행이 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산으로 해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는 새로 출범한 정부고 사실 북한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나 경험이 있지 또 트럼프가 했던 건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지금 백치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의 본신과 전략은 이거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미국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을 안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한반도에 정세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PT라면 해줘야겠네요 PT해야죠 서울시장 후보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북한은 하고 어느 정도 북한을 진정시킬 우리가 또 노력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갖고 있을 때 미국을 또 설득을 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게 2018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북한으로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민감해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당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유념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일단 보내고 북한은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축포로 미사일 한 방 쏴줄게 뭐 이런 일은 없는 정도의 어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일단은 바이든한테 지금 상황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보다 미국 사정이 지금 우리야 준비 다 돼 있지 우리 트럼프 때도 다 했던 일이고 우리가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단지 미국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오히려 북한보다도 미국이 모든 면에서 더 도전받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 양반 머리가 허옇게 생기 왜 샀겠어 그리고 취임식도 깃발 꽂아놓고 사람도 초청 못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걸 같으니까 또 북한에다가도 북한도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어떤 발빠른 중재 역할이 지금이 이제 다시 부각돼야 될 시기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저기 그 2018년 어게인 2018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갖고 주변 관리하면 안 됩니까? 난 된다고 봐요 저는 미국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엊그저께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또다시 추진할 그런 의사를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백계 과정의 일부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종전선언이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좌초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하고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 추진이 유의미한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평화운동관 입장에서 왜 종전선언을 마다하겠습니까? 이게 지난 3년 동안 계속 언급이 되어왔는데 이미 북한은 흥미를 잃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종전선언을 설명하려면 이게 다 설명이 안 돼요 정의용 후보자가 뭐라고 이랬냐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다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 유엔사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전선언이 되면 정치적으로는 종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적, 제도적으로는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정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기자들이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연합훈련은 안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계속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계적 군축원 고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가를 해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도에 세계 12위로 평가받았던 게 작년 올해는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군비 증가 기획도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북한하고 단계적 군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냐 이런 질문을 이런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금 현상을 타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정의용 후보자가 다시 종전선언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하고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또 합리 간의 협의에서 종전선언을 의제화할 거냐 아마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그걸 왜 하는 건데요? 종전선언이 정치적으로는 종전을 선언했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이러면 일단 북한이 거기에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없을 거다 라는 거고 그럼 그걸 왜 하는 거냐 특히 그런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한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볼 때는 별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이미 떨어진 카드를 가지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죠 안타깝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연합훈련 추석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남도관계와 한반도평플러스를 재개시킬 것이냐 여기에 전략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 종전선언 얘기를 반복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음을 느끼는 거죠 지금 정부가 자신감이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특히 국방부가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하고 연계시켜놨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또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국정아젠다가 전작권 전환이고 이걸 임기 내에 하겠다고 이미 선거 때부터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마지막 테스트를 해야 된다 사실은 엉터리지만 그거 없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엉터리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흘러가는 관성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이것이 논의되는 어떤 관료적 접근을 하는 나름대로 논의의 관성을 만들어놔가지고 그것을 쉽게 부정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연합훈련을 풀어가는 어떤 방식이 한다 안 한다도 있고 하더라도 어떤 규모로 해서 최소화하느냐 문제도 있어요 성의를 보여주는 거죠 북한은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또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의 다 보였는데 그래도 뺨 맞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게 중견국가의 평화 역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합훈련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고려해서 처리했다고 한 그 이후 프로그램까지도 하면 이게 뭐냐면 담대한 평화구상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 프로세스에 준비된 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은 그냥 우리는 핵무력 강화하면서 니들 하는 거 보겠다 그래요 미국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일본은 회방만 나요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밖에 할 당사자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그리고 지금은 그런 평화 담대한 접근이 주변국에 크게 울림이 되는 우리가 오히려 무언가를 주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의 영역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 전환을 꿈꾸는 혁신가들은 항상 불확실한 가운데서 또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어두운 동굴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다만 나는 이런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내 의지를 갖고 계속 가겠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한 다 망해가도 나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비결이 이거예요 자신만의 소신과 자신만의 비전 이걸 가지고 뚜벅뚜벅 담대하게 가는 게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우리 정우식 대표님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해법 지금 담대한 우리 정부의 발걸음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3월 초란 말이죠 시간이 별로 없고 북한도 이 상황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고 있을 거고 미국은 국내 사정이 급하니까 우리가 좀 강하게 나가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팩트체크가 필요한 거죠 3월 연합훈련은 전자권 전환 조건과 거의 무관합니다 거의 무관한 거예요? 8월 훈련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3월 달 훈련하고 8월 달 훈련하고 또 내년 3월 달 훈련한다고 하더라도 전자권을 환수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해도 전자권 환수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시간도 이제 별로 없죠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풍랑에 휩싸여 있지만 올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쿄올림픽이지 않습니까? 7월부터 패럴림픽까지 하면 9월 초까지 이어져요 7월부터 7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이어집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올림픽 그것도 시야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올림픽 기간의 휴전 결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군사올림픽을 안 하기로 함으로써 그것이 평창대회가 평화올림픽 남북관계 북미 대화를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을 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미일 3자가 공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런 걸 일단 한편으로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쪽은 당연히 하고 싶어 하죠 주한미군 사령관은 특히 올해 임기가 마지막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은 당연히 하고 싶어 할 텐데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김종대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안보 수요를 만드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우리 정부가 결심을 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경로는 한미 간의 조속히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연합을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공식 발표하기 전에 북한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 통보를 내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한미 공동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북 대화, 국민대화,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또 비핵과 관련된 회담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연합훈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에 걸맞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통보를 미리 하고 북한에 그거에 대해서는 호응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호응이 설사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그걸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연합훈련이라는 게 제로썸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했지만 큰 규모의 훈련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했어요 그렇지만 소규모의 한미군사훈련은 더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의 훈련은 소리소문 없이 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3월과 8월 이 대규모의 훈련은 조속히 조속히 추석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다 살려야 된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쉼없이 현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또 북미관계를 견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시간이 좀 없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 미국이 정신없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만난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만약 연합훈련 추석 결정을 했을 때 이게 여론 여론 선거 앞두고 여론에 또 안 좋아지겠는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데 아마 연합훈련 추석 결정을 통해서 북한의 호응 여부 또 호응 수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연합훈련 추석 결정을 하면 정부 여당이 한번 쏘나기를 맞게 되겠죠 쏘나기를 맞겠지만 만약에 연합훈련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기나긴 장마철로 접어들 거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더 현명한 선택이 될지 잠깐 쏘나기를 맞게 뭔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국면을 도모하는 게 나은 선택인 건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기나긴 장마로 장마철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쏘나기가 그친 뒤에 밝은 햇살을 맞을 것인지 장마로 들어갈 것인지 정우식 대표님의 말씀을 좀 마무리로 하면서 저희가 이번 시간 마칠 텐데요 항상 저희가 워낙에 말씀을 잘하시는 두 분을 모셔놓고 방송하니까 시간이 모잘라요 사실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김종대 정우식의 평화로 이 시간 저희가 외교통일안보 여러 주제로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 주변에 좀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방송을 보시고 고민도 하고 해결책도 도모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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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